오는 3월 교육부가 학교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의무화했던 대다수 방역지침이 사라져 사실상 학교 현장 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색록에 통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대가 극심했던 부산대가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건데 부산대와 금정구는 협의체를 구성해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다음 달까지 난방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관 1층에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트 선수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포츠 생리와 역학, 심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며칠 전 금정구의 30년 수건 사업이지만 허리가 끊긴 채 7년이 지난 금샘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금샘로 계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가 극심했던 부산대가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정구청과 부산대가 업무 협약을 맺고 금샘로 개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1993년 도로 개설을 시작한 총 3.5km 길이 금샘로는 부산대를 지나는 850m 구간 공사가 안 돼 허리가 끊긴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부산대 측이 정밀 장비를 사용하는 대학 여권 등을 이유로 소음과 진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공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그렸던 상황. 이번 합의는 금샘로 개통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부산대와 금정구는 대외협력 부총장과 부구청장 주재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협의를 이어갑니다. 부산대 측은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을 행정에 공유하고, 금정구는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좁혀서 부산시, 부산대학교 간의 의견 논의 과정이라든지 저희 금정구가 참여해서 중간 자정의 역할을 해서 금샘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산대를 통과하는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드는 방법이 우선 논의됐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부산대 구간 도로를 개설할지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산대가 학내 구성원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입니다.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어느덧 7년. 이미 합의가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금샘로 개통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오는 3월 새학기 계약을 앞두고 교육부가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무화했던 대다수 방역 지침을 없애고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온전한 교육활동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부터는 학교 방역이 더욱 완화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더해 등교할 때 발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급식실에 설치했던 칸막이도 3년 만에 사라집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증상을 등록하는 자가진단 앱 역시 유증상이나 감염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교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항상 열어두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환기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그동안 방역 조치로 침해받았던 교육활동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현장은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겨려, 정서적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지난 1월 개학한 학교에서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불안감을 없애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강제로 바뀐 지침을 따르게 한다든지 행동을 바꾸기 위한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만드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방역 물품은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 학교에서 변화한 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계약 후 2주간은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체육회관 1층에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9일 개관식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스포츠 생리와 역학, 심리, 측정 등 각 분야별로 박사급 연구진과 측정요원, 트레이너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다음 달까지 난방비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50일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역문화재 5호 배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노관규 순천시장의 브리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2023 박람회는 정원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은 지역의 모든 곳이 정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수장이십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단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제 박람회가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누가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긴장됩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도 또 기획을 하셨으니까 올해 박람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다르죠. 2013년에는 순천만 보존하려고 이제 에코벨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100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서 합니다가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듯이 도시 내부로 깊숙하게 정원이 들어와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활성으로 정원이 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기후위기 시대의 직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순천의 생태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정원이라는 데가 원래가 탄소중립, 탄소체로, 기후변화 이런 데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순천에서는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질 잔디를 입힌 정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주목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시설들이 많거든요. 절의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정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저 관람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그런 정원을 말씀해주셨는데.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것. 또 재해시설이 정원으로 바뀐 것. 그다음에 이제까지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거나 또는 홍수가 졌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이제는 사람들이 배끼를 열어서 배를 타고 정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정원을 우리가 보기만 했지 하루 종일 머무른 것은 쉽지 않거든요. 세계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가든스테이를 최초로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예전의 정원들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키즈가든이라든가 또는 노을정원이라든가 이런 것.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어신길로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꽉 차 있는 게 이번에 정원박람회입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허투루 만든 게 없을 만큼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신데 이번 박람회가 개막을 넘어서서 단순 개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천의 미래 비전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사회 구조를 바꾸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원은 남녀 노소 신분과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들은 미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예지 생활이라는 것들이 아파트 숲에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는 공간이 또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들, 도시의 구조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에도 얻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까지를 다 치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천을 방문하실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면서 도시들이 다 마치 풀방 기계 속의 붕어방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가 있거든요. 순천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으로 오십시오. 이제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2023 순천만 정원 방람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과 지역 취약계층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중구는 지역 주민과 업체, 상가 단체들의 성금을 모아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91명으로 초중고 각 학교에 따라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월 중순 학생들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공무원 1,012명을 선발합니다. 부산시는 행정직 구급 412명, 사회복지직 구급 111명, 공업직 구급 49명 등 24개 직렬 1,012명을 2회에 걸쳐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저소득층 의무고용 비율은 기존 2%에서 2.2%로 확대해 총 9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임용필기시험은 6월 10일에 진행되며 960명을 선발하고, 2회 시험은 10월 28일 실시에 37명을 뽑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제1회 시험이 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2회 시험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